날짜 시간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작업일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입력된 T1셀에 입력된 시작일과 시열에 입력된 행사일, 오른쪽에 표2에 작성된 공율표를 참조해서 시작일과 행사일 사이에 작업일을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그 구한 값이 0보다 작으면 공백, 그렇지 않다면 숫자 세자리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작업일을 먼저 구할까요? 커서 갖다 놓으시고 등호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작업일을 구할 때 네트워크 데이즈라는 함수를 사용할 건데요. N, E, T 라고 입력하시면 함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N, E, T, W, O, R, K, D, A, Y, S 라는 함수를 찾을 수 있고 두 날짜 사이에 전체 작업일 수를 반환합니다. 더블 클릭합니다. 안쪽에 인수가 설명에 나와 있는데 마법사에 대한 도움을 좀 필요하시다면 함수 삽입 누르시면 되고요. 시작일을 물어봅니다. D1셀을 참조할 건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D1셀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끝 날짜는 바로 왼쪽에 있는 행사일을 참조할 거고 수식을 복사할 때마다 참조하는 셀의 위치는 달라지니까 절대 참조하지 않습니다. 다음 휴일, 국경일, 공휴일, 임시휴일에 대한 자료를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휴일은 표2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을 F3부터 F10 영역까지 드래그 하시고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공휴일에 해당한 지금 참조하는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를 참조할 거라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그리고 확인 작업일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을 때 0보다 작은 값들도 있습니다. 0보다 작으면 공백으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숫자를 세 자릿수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수식을 좀 수정해 볼까요? 만약에 조금 전에요 구하신 값이요 0보다 작습니까? 작다 0이라고 입력하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요. 공백은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면 공백 처리할 수 있고요. 신표 그 다음 그렇지 않다면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요.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하나 둘 셋 숫자 세 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할 건데 텍스트 함수 안쪽에 값이 필요하겠죠. 네트워크 데이스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한 수식을 범위 정하신 다음 컨트롤 C 그 다음 텍스트 함수 안쪽에다가 컨트롤 V 하시거나 또는 직접도 한번 구하셔도 되겠지만 저는 복사 붙여넣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이프에 대한 가로가 열렸는데 닫히지 않았어요. 끝나는 가로가 검정색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래서 맨 끝에 가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날짜 시간 함수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표 3의 수선일입니다. 표 3의 판매일과 표 2의 공휴일을 이용해서 표 3에다가 수선일을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선일은 판매일에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3일 후의 날짜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형식은 지정하실 거고요. 일단 워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날짜를 구하겠습니다. W-O-R-K-D-A-Y라는 함수 선택하시면 특정일의 전이나 후의 날짜 수에서 주말이나 공휴일을 제외한 날짜 수, 평일 수를 반환합니다. 라는 함수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스타트 데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판매일을 기준으로 문제에서 3일 후라고 되어 있으니까 심표 3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 안쪽에 들어가는 인수가 좀 어려운데요. 라고 하시면 함수 마법사를 누르셔서 스타트 데이터 판매일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는 3일 후라고 했으니까 그냥 3일을 넣으시면 되고 3일 전이라고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3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경일, 공휴일, 임시, 공휴일 같은 작업일수에서 제외할 날짜 목록은 표 2에 F3부터 F심을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넣으실 건데요. 수식을 복사할 거라서요. 복사해도 공휴일의 날짜는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할 겁니다. F3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수선일의 날짜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 날짜를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연, 월, 일, 요일까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구하셨던 텍스트 워크데이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셨던 수식 앞쪽에 등호 다음에다가 텍스트 함수 입력하시고요. 값은 구해놨는데요. 끝에 가서 심표 문제 나와있는 형식처럼 표시하시려면 큰 다운별 묶어서 연 또는 네 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Y를 4번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연 입력하고 한 칸의 스페이스 월을 표시하겠습니다. 먼세 약자 M을 쓰시고요. 그 다음 월 날짜 데이는 D라고 입력하시고 일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요일을 요일까지 텍스트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냥 월, 하, 수 하나만 있다며 A, A, A 3번 입력하지만 4번 입력하시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형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큰 다운별 닫고요.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리고 나서 엔터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합니다. 문제 제시된 형식으로 데이터 값을 날짜를 표시해 봤고요. 다음은 세번째 내용입니다. 표 4의 사용기간인데요. 검침일을 이용해서 M3부터 M18 영역의 사용기간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기간은요. 검침일의 한 달 전 한 달 전 한 달 전 다음 날에서 검침일까지로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날짜에 대한 형식도 지정하실 거고요. 이 데이터 함수를 이용해서 한 달 전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달 전부터 구해볼까요?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M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한 달 전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 데이트라는 함수인데요. 지정한 날짜 전이나 후의 개월수를 나타내는 날짜의 일련번호를 반환합니다. 스타트 날짜는 바로 왼쪽에 있고요. 그 다음 심표 한 달 전이라고 했으니까요. 한 달 전은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시면 지금은 이런 숫자는 뭐냐면요. 날짜에 대한 일련번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일반이란 서식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가 날짜 형식으로 그냥 월 일만 좀 표시해 보겠습니다. 또는요.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임의로 mm-dd 라고 해보면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한 달 전에 2월 5일이라고 구해졌습니다. 문제는요. 사용기간은 검침일에 한 달 전 다음 날짜 그러면 2월 5일이 아니라 2월 6일이 되어야 되겠죠. 맨 뒤에다가 더하기 1을 한번 해볼까요. 엔터 누르면 2월 6일로 표시가 됩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02-06 형식으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날짜 형식을 지정하실 건데요. 사실 저희가 임의로요.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 형식을 지정해 놓은 상태예요. 처음 구하셨을 때 일반이라고 표시가 된 걸 확인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날짜에 대한 그 날짜에 대한 일련번호의 값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는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TEX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조금 전에 구한 날짜의 일련번호를요. 맨 끝에 가서 심표 그 다음 큰 단편 묶어서 MM 월 두자리 슬래시 일 두자리 DD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02월 6일을 슬래시로 표시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는 구한 날짜 뒤에다가요 물결 모양을 연결하겠습니다. M% 연산자 이용해서 한 칸에 스페이스를 띄우 네 한 칸에 스페이스를 띄우시고요. 물결 그 다음 엔터 한번 눌러볼까요? 네 지금 내용을 봤을 때 네 제시된 그림에 한 칸에 스페이스를 넣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다시 한번 M% 연산자 이용하시고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오늘 날짜까지 표시할 건데 오늘 날짜는 바로 왼쪽에 있는 검침일 L3의 데이터를 L3의 데이터를 아까처럼 MM 그 다음 슬래시 DD로 입력하시고 그 다음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문제를 물결이 한 칸에 스페이스가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를 잘못 본 것 같아요. 한 칸에 스페이스를 띄니까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죠. 한 칸에 스페이스를 물결 앞에와 뒤쪽에 넣었던 스페이스를 지우고요. 그리고 나서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침일 이용해서 한 달 전 다음 날짜부터 검침일 날짜까지 사용기간 이라고 표시하는 문제 3번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4번 문제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판매가 제조일 보정기간 표 5를 이용해서 표 5 할인율 이라고 되어 있는 표를 이용해서 할인가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가는 쉽게 참조할 수 있고요. 곱하기 1 빼기 할인율 할인율을 구하는 작업이 좀 어려울 것 같죠. 할인가 그 다음 할인율 할인율은 어떻게 계산하라고 되어 있냐면 유통기간 에서 기준율 을 빼고 유통기간 에서 유통기한 보정 유통기한 에서 유통기간 은 어떻게 계산하냐 제조일 에서 보정기간 지난 날로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가 곱하기 1 빼기는 나중에 할게요. 그건 쉬운 부분이니까 할인율을 먼저 구할 건데요. 할인율을 구하기 해서 등호 우리 S3에다가 커서 갖다 놓고 등호 입력 하시고요. 할인율을 구하는데 첫 번째 유통기한부터 볼까요. 유통기한은 제조일에서 보존 기간이 지난 날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날 라고 계산할 건데 이 데이트 함수를 통해서 먼저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트 스타트 날짜는 제조일로부터 그 다음 심표 몇 개월이 12개월이 지난 날짜를 우리는 유통기한으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셀 서식을 잠깐 확인해 보시면요. 현재 회계에 통화 기호가 없음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표시가 된 거고요. 사실 날짜 형식으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2023년 4월 1일에서 12개월이 경과한 날짜는 2024년 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연도 차인 거에요. 1년이 경과한 날짜가 표시가 되는 게 맞고요. 할인가 에는 미리 적용된 셀 서식이 회계 였기 때문에 아까 천단일 구분기 숫자로 표시가 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 유통기한은 계산했어요. 유통기한에서 마이너스 기준일을 뺀 값을 30으로 나누라고 했어요. 지금 구한 값에서 마이너스 30을 하실 거고요. 마이너스 30을 하실 건데 아 마이너스 30이 아니라 나누기 30을 하실 건데요. 마이너스 기준일을 빼라고 했어요. 기준일을 뺀 값을 30으로 나누라고 했어요. 나눈 값의 몫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앞에다가요. 등호 앞에다가 몫을 구하겠습니다. 커션트라는 함수를 입력할 거고요. 커션트 커션트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고 함수 삽입 함수 마법사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한다면 숫자는 유통기한 마이너스 기준일 있는 S1을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S1셀은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을 30으로 나눈 몫을 구하겠습니다. 나누기 30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그러면 이제 구한 값이 또 이렇게 날짜 서식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날짜 형식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사실 일반을 선택하면 숫자 10이 구해집니다. 할인율은 유통기한 마이너스 기준일 나누기 30을 기준으로 찾아서 계산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0이라는 숫자 남은 기간이 10개월이라는 값이죠. 이 값을 할인율 표에 가서 10을 찾으면 10은 12보다 작은 7을 남은 기간 7에 해당한 값에서 20%입니다. 라고 찾아올 겁니다.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구한 수식 앞에다가 등호 앞에다가 VLOOKUP 그 다음 함수 삽입 찾을 값은 CUSHENT 함수를 통해서 몫을 구해놨고요. 그 값을 할인율 표 표 5의 데이터를 참조할 건데 표 5의 데이터는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F산 눌러서 절대 참조 첫 번째 열에 가서 남은 기간 구하셨던 값을 찾을 거고요. 두 번째 열에 가서 데이터를 찾아오실 거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다 세세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다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지만 오름차순 되어 있어요. 근사값에서 데이터를 찾아올 거라 생략하시면 되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0.2 라고 구해집니다. 남은 기간이 우리는 10이었지만 12보다 작은 7을 참조하기 때문에 20% 0.2 가 구해집니다. 이 값을 이제 할인율은 구해놨고요. 앞에다가 판매가 판매가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할인율을 한 값을 맨 끝에 가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할 건데요. 사실 제가 설명을 위해서 중간중간 셀 서식을 바꿨어요. 그런데 문제의 파일에 적용되어 있던 셀 서식을 아래쪽에 셀 하나만 확인해 보셔도 확인이 되는데요. 회계의 기호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복사하기 전에 셀 서식에 가서 회계의 기호 없음을 선택하고 확인 이 상태에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셔야 임의로 중간에 저희가 날짜 형식으로 바꿔봤고요. 일반으로 바꿔봤고요. 했던 서식들을 다시 원위치에서 원래 파일에 적용되어 있었던 회계 서식의 기호 없음으로 적용하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중간중간 제가 서식을 바꿨지만 여러 번 실습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이 앞에서부터 하나씩 작성해 가셔도 바시게 되면 별도로 서식을 바꾸는 작업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시험 장소에서 한 번에 작성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면 저처럼 중간중간 바꾸면서 서식을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답을 작성하실 때는 다른 셀의 서식을 확인해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 시간함수 예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축복 Seale